이거를 아크 이노 해가지고 주운작을 하고 영암부를 먼저 돌려보잖아 영암부를 먼저 돌리는게 맞는거같아 아크 이노센트 잘 눌러야된다고 이노센트 누르면 게임 가는거에요 아크 이노센트 아크 이노센트 잘 눌러야되고 15번 힘작을 해야돼 개주가 힘이니까 오케이 한 4작정도 되면은 그냥 하자고 아크 이노센트 4작정도 5작이면 더 좋긴한거 황금망치가 코인샵에 삼성이 있을까? 있을까? 50%밖에 없을거같은데 없네 그럼 50%하자고 50%하고 실패한다 그럼 아크 이노 할까 아 됐네 그래도 5작은 하고 순백을 해야되지않을까요? 못해도 5작은 했으면 좋겠네 주문의 흔적 15% 잘 기억하고요 잘못하면 가버린다고 아크 이노센트 아크 이노센트 아크 이노센트 15% 아크 이노센트 힘 15% 아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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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 4대3 아 아크 이노센트 아크 클릭됐지 아크 이노센트 아 실패 15% 힘장 오케이 에이 아 근데 오죽하는게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3실 4 4실 4실 피하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아 해볼까 그래도 아니 주은이를 더 사야될거 같은데 더 사야될거 같은데 일단 황금 망치 50% 해야돼 50% 아 망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성공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50% 아 망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성공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50% 아 일단 됐고 15% 김치 김치 그냥 할까? 주문도 별로 없는데 이노 과자 아 이노가다 순댓가자 빠르게 아 소리 안경쾌하고 20 연속 실패 좋았고 확률 확률 너무 좋고 언제 되냐 아 확률 너무 아름답고 아 아 아 아 91장이 있었는데 91장이 있었는데 91장 썼는데 91장 썼는데 아 아 아 지우 그냥 소소하게 발린 거라고 봐야겠지 5짝 살려도 91장에 있어선는데 이게 중요하지 성공하느냐 아니면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킵포이트 키 1개 하나만 더 아 순백이 필요한데? 저 죽음 필요 없는데? 오 너무 잘 발렸다 와 너무 잘 발렸고 아니 잘 발린 거 있죠? 아 잘 발리면 뭐하냐 여기가 안 되던데 잘 발리기만 했네 잘 발리기만 했어 5% 또 L. contributing 2% 1% 1% 1% 2% 2% 1% 한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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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장만 발리지 조 순백 없으면? 아 1%는 안 되는데 1% 곤란한데? 저건 안될거 같은데? 저건 곤란하지 아 너무 안말린다 아 이자기나 남은건데? 순백 팔지 않나? 아 순백 다 샀네? 삼성이 없을까? 없네? 순백이를 사러 가야겠구만 옛 arte 죽은선데? 너무 오래 걸리자나 related 75% 힘 마무리 끝 오케이 다 됐지 이제 영암부를 던져 그럼 이제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 저희를 항상 저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 숏먼시 님이 교환을 받아주실 거라고 숏먼시 님은 아 나 멈췄나봐 아 튕겼다 우리의 숏먼시 님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튕겼네 우리의 숏먼시 님이 영암부를 던져주신다고 그랬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영원한 듀얼 파트너 숏먼시 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고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숏먼시 님 잠시만요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십시오 고도로 가겠습니다 네 네 숏먼시 님 1초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안될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안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아 곧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숏먼시 님 아 네네 1초 뜨면 주시고요 아니면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1초 뜰 때까지 돌려주십시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숏먼시 님 아 안나왔고요 아 안나왔고요 아 안나왔고요 1초가 몇이야? 175지 아 2초 나왔는데 일단 돌렸어 왜냐 아직 이 캐릭터가 남아있으니까 아 숏먼시 님 무기 좀 돌려주십시오 아 아쉽군요 아 힘 156에 1초 붙었으면 써볼만 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숏먼시 님 아쉬웠어 아쉬웠어 3초 갑니다 뭐와봐 어디나는 지 모르겠어 아 2초로 가는건가 1초는 나에겐 욕심이었나 1초 가나요 저 2초 가야 돼 2개 밖에 안 남았는데 야..이건 어때? 데미지..공격력..힘인데? 이추에 이정도면 그냥 만족하고 써야되는거 아니야? 어때? 데미지..이추..힘인데? 그다음부터 이제 강한 불인데? 그다음부터.. 어때요? 좀 아쉽나? 남자라면 돌려야지..말도 안되는 소리..1초 나올건데.. 아! 하나밖에 안남았는데? 아아! 갔습니다! 욕심내지 말라니까.. 영암불 없는데 이제.. 쇳몬티님 강한 불 좀 부탁드립니다.. 2초에..뭐 뜨면 쓰겠습니다..미안합니다.. 쇳몬티님.. 쇳몬티님.. 강한 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듀얼 파트너 쇳몬티님께서.. 강한 불로 더 좋은거 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쇳몬티님.. 어떻습니까? 쇳몬티님..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에으로써.. 해에.. וגDEN에.. 쇳몬티님.. 쇳..몬티님.. 쏴..쇳몬 Liebe님бу.. 쇳몬치님.. 쇳몬티님.. ígen.. 쇼몬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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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군요 쇼몬치님 잠깐만 유니움 코인 돌고 오신다구요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잠시만요 쇼몬치님 믿습니다 저는 네 네 디얼파트너 쇼몬치님 믿고 있습니다 아 쇼몬치님 아 쇼몬치님 다른 캐릭터 갔다 오신다구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우리 쇼몬치님 메카먼치로 들어가셨나보군요 오케이 쇼몬치님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아 쇼몬치님 다음 캐릭터 하신다구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캐릭터 뭡니까 쇼몬치님 아 메르먼치야 메르먼치야 메르먼치 들어가셨군요 아 아 아 코인이 이제 600개밖에 안 남으셨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네 얼마 안 남으셨군요 아 먼치님 먼치님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네 먼치님의 의견을 들으러 가야되겠군요 연주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꽝이라는 아 아 네네 아 메르먼치님 네네 어떤 옵션이길래요 아 요건 어떠십니까 메르먼치님 아 네네 한티어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말이죠 메르먼치님 네네 요거 쓰시겠습니까 메르먼치님 데미지 올테까지 요거 쓰시겠습니까 아 아 이거요 데미지 올테시라 욕심부리치는거 아닙니까 요정도면 만족해야되지 않을까요 요정도면 만족해야되지 않을까요 데미지 올테 아쉬울까 아 그냥 쓰다가 나중에 4성인가 5성때 영암불 나오잖아 그때 한번 해볼까 어 굳이 지금 할 필요있나 장착해놓고 나중에 4성 5성일때 영암불 던져보고 강암불이야 뭐 나올 때마다 던지면 되니까 요렇게 할까 어때 영암불 차라리 1초를 뽑으면 뽑지 요정도면 쓰는게 맞는거 같다 요정도면 메르먼치님 받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르먼치님 고맙습니다 메르먼치님 오케이 수분작하고 강암불을 끝냅니다 오케이 수분작하고 강암불을 끝냅니다 إ denominadoags predicted 것 이것 감사합을 Langan 오 알 fil 닛 in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